이번 시간에 주인공은 저장소, 영어로는 repository라고 하는 겁니다 저장소는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앱을 두 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각각의 앱마다 보관하는 디렉토리가 다르겠죠?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 두 개의 저장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라서 회사에서 3개 정도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업무마다 서로 다른 파일들이 있고 각각은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세 개의 저장소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영문판 윈도우를 쓰고 있긴 한데 내문서로 가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문서의 old라는 디렉토리 안에 제가 예전에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들은 뭐 우리가 버전관리를 시작하면 얘들도 이제 버전관리를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버전관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디렉토리를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뉴로 가서 폴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hello.git 그리고 totoisgit 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저 안에 넣고 이제 관리를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hello-git-totoisgit 이 저의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totoisgit의 메뉴들이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git create repository here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무슨 뜻이냐면 here 여기에다가 create 만든다 뭘요? repository 저장소를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겁낼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initialized 초기화 되었다, 뭐가? empty 비어있는 git 저장소가 이런 뜻이에요 OK 그렇게 해서 OK를 하면 여기 보기에서 hidden items를 숨김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튼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감춰진 파일과 디렉토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안 보였다는 거 없어요 바로 저기 있는 .git 이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기 안에 우리 몰래 저장될 거예요 우리는 저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쟤를 지우면 버전이 싹 날아갑니다 그럼 저거 쓰레기 아닙니다 왜 쓰레기 하고 탁 버리시면 이제 우리는 근본이 없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버전 저장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파일을 추가하고 버전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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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